수아 오늘은 이 친구들의 결실이 보이는 날입니다 제가 그 터그 스노우를 개인적으로 키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메이팅을 시켜놨어요 딱 짝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오늘 세상에 이 알을 뚫고 나온 게 아니겠어요? 세상에 대박이다 아니 이렇게 문데문데 어? 이게 뭐야? 나낭 아니야? 이게 뭐야? 물이야? 아니 그... 양수 어 양수 음 근데 신기하다 나왔어 너무 쬐끔해 일주일 뒤에 밥 줘야 되는 거지? 하이피 한 번 아 너무 이쁘다 얘도 곧 나올 것 같은데? 얘도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나올 것 같은데? 어머 세상에 너무 이쁘다 진짜 어떡해 아니 이건 그냥 자랑하려고 찍은 영상이었고요 하이피 나오지마 나오지마 엄마 아빠 닮아서 좀 순했으면 좋겠다 엄마 아빠는 너무 순한데 물 좀 줄까? 세팅하고 너무 이쁘다 네 일단 터그 베이비 예약 받습니다 여러분 아직 R7개 남은 거 보이시죠? 네 이 예쁜 아이들 키우고 싶으시면 왓츠로 달려와주세요 같이 주바할게요 추바 추바